아... 그럼 안 돼야 되는데... 변화기가 꺼져있어 수리심으로 연결 중입니다. 네, 답통황의원입니다. 네, 저 공세미 씨 보호자인데요. 공세미 씨 아직 수술 안 끝났나요? 아, 공세미 환자예요. 수술 며칠을 다시 하기로 했어요. 공세미 씨, 지금 보호자분이... 아, 보호자분, 공세미 환자분 병원 나가신 것 같은데요? 에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세미가 갔다뇨? 아, 평소에 알코이성 내성 체질이라 마취가 안 돼서 수술 미뤄졌어요. 잠깐 회복실에 누워있댔는데... 그냥 가셨나 봐요. 아니, 그게 무슨 소리예요, 지금? 아니, 술도 못 먹는 데한테 알코올성 내성이라 그게 말이 돼요? 아... 그리고 세미가 가기는 어딜 가? 여보세요? 나만 짓고 있어? 오빠, 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. 오래 고민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결혼해서 살면 서로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게 될 것 같다. 여기서 끝내고 헤어지자. 나 진심이니까 더는 나 찾지 말아줘. 세미야. 세미야! 세미야. 세미야. 얘 내 전화가 칼같이 받는 애예요.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애가 갑자기 헤어지자 문자 보내고 사라지는 게 말이 돼요? 원장새끼 어디 있어? 아까 우리 샘이 쳐다보는 표정이 이상 야리꾸리하던데 원장새끼가 무슨 짓 한 거 아니야? 원장새끼 어디 있어? 여기요?